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진아입니다 현재 지금 종로파고다에서 지금 토익스피킹 강사로 있고요 여러분들을 지금 하반기 준비 위해서 많이 많이 힘드신 걸 알고 있어서 제가 여러분 하반기도 화이팅 하시라는 의미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을 좀 더 도와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자 한번 우리 하반기에 어떤 문제들이 나올지 한번 기대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네 한번 우리 파이팅 해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첫번째 파트1 여러분 파트1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지난달에 공부했었는데 파트1은 준비시간 45초 대답하는 시간 또 45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준비시간이 긴 파트가 파트1이죠 우리 파트1 한번 첫번째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1 한번 볼까요? 첫번째 자 보시면 고유명사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고유명사가 나오시면 이런 발음들은 특히나 훨씬 더 주의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thank you for calling the newton tourist information center center 하셔도 되고요 center 하셔도 됩니다 while we finish making mirror reservations 아 죄송합니다 renovations 했을 때 renovations S 발음 저희 지난 번에 배웠던 건데 기억나시나요? 자 유성음과 무성음인데 이 발음은 S renovations 보다는 renovations라는 발음이 진짜 부드럽습니다 mirror renovation to the center will be closed 마찬가지로 close S 발음이 아니라 여기는 Z 발음이 맞겠죠? closed 따라해볼까요? closed closed this Wednesday, Thursday and Friday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했냐면 저희 지난달에 공부했던 것들 나열실에게 말하죠? 명사들이 나열져서 나온다는 표현으로 나열식입니다 그래서 Wednesday, Thursday and Friday 하나하나 차근차근 끊어서 읽어주시면서 여러분들 읽어주시면 됩니다 on Saturday 또 쉽게요 we will reopen 발음 주의하십시오 reopen 따라해볼까요? reopen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발음을 조금 더 쉽게 하려면 re 라고 하시면 좋으세요 reopen 따라해보죠 또 알자 발음 나와요 regular working hours reopen이라는 알자 발음 또 regular 그 다음에 working 발음들이 굉장히 많이 어렵습니다 발음을 주의하시면서 working hours까지 읽어주셔야겠죠? to learn more about current events in the city to learn more about 자 형용사 강조하시면서 to learn more about current events in the city we encourage you we encourage you to check our website 라고 나와있었죠?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자 thank you 하실 때 자 th 발음이죠 여러분 th 발음 주의하시면서 thank you 자 혀가 살짝 나오셔야 됩니다 thank you for calling thank you for calling the newton tourist center new를 좀 더 길게 해주세요 the newton tourist information center while we finish making mirror renovations to the center we'll be closed this wednesday 올리고 thursday 올리고 and friday 살짝 내리십니다 on saturday 자르고 we will reopen with our regular working hours to learn more about to learn more about current events in the city we encourage you we encourage you to check our website 하면서 쭉 내려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안내하듯이 읽어주시면 되는 표현이었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파트 1 문제였었습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문제 볼게요 자 처음부터 뭐가 나왔냐면 이런 부정문이 나오죠 no 라든지 don't 같은 게 나오시면 강조해서 읽어주십시오 강조 네 그래서 첫 번째 don't miss the grand opening don't miss 강조하시면서 don't miss the grand opening of 자 고의명사 나왔네요 west meadow 이게 뭔 뜻인지 몰라도 여러분 상관이 없어요 발음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west meadow 따라해볼까요 west meadow west meadow computer supply 자 w 발음 with wide wide 발음 주의하시겠죠 with wide selection of desktops s 자 laptops and tablets we're sure 우리는 정말 확신을 합니다 we're sure to meet your needs 당신의 필요를 우리가 꽉 맞춰줄 거라는 것을 저희가 sure 확신을 합니다 stop by today stop by today 자 접속사 앞에서 한번 자르실 수 있어요 전치사겠죠 stop by today for consultation 발음 따라해볼까요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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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our friendly computer experts 하시면서 여기를 강조하십시오 with our friendly computer experts 를 강조하신다는 거 what's more what's more enjoy a 10% discount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말하면 10% 하시면 안되고요 10% 숫자 강조하셔야 됩니다 10% 10% discount 10% discount to celebrate to celebrate our first week in business 자 형용사 강조하신다는 거 first week in business 쭉 내려주셔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광고였었죠 광고 여러분들이 광고처럼 읽어주시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부정문 강조하시면서 don't miss the grand opening of West Meadow computer supply with wide selection of desktops 올리고 laptops 올리고 and tablets 자 여기는 그냥 유지시켜주세요 we're sure 강조하시면서 we're sure to meet your needs 당신의 필요욕구를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stop by today for consultation with our friendly 컴퓨터 엑스퍼츠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 뭐가 중요하냐면 형용사 잘 넣으시라고 했고요 두 번째 위치상 설명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45초 동안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45초로 잘 설명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일단 첫 번째 주제 그다음에 주인공 그다음에 변두리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까지 잘 넣으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잊지 마시고요 자 우리 한 번 그림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보는데 원래 30초인데요 저희 한 10초만 네 한 번 보도록 할까요 자 그림 좀 한 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 번 보시면 여기 뭐가 보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사람들 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네 그림에 이렇게 네 명 이상 나오는 것까진 괜찮은데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넘어가신 것들은 굳이 세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는 시간조차 너무 아깝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세지 마시고 일단 네 사람들 숫자를 적당히 보시고 나서 그냥 some people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으십니다 굳이 뭐 four people이라고 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자 여기 보시면 어 여기가 지금 뭐 bookstore 같은 그런 느낌 들죠 네 bookstore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뭐예요 bookshelves가 되겠죠 네 bookshelves가 되겠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자분이 지금 뭔가 reading 지금 다 보시면 네 명 다 공통적인 뭐냐면 reading books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책을 읽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굉장히 분위기가 어때요 조용해 보이죠 네 quiet 조용해 보인다는 거 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말고 그 위에 것들 보시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bookshelves라든지 bookcase 같은 것도 되겠고요 아니면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labels 네 이런 말을 해볼게요 네 labels 네 그래서 labels 네 그래서 labels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아 여기 뭔가 붙어져 있구나 이런 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조금만 더 advanced된 단어들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지금 보신 것들은 일단 북스토어라는 거 사람들이 앉아 있다는 거 책을 읽는다는 거 이런 것들을 표현을 했었어요 자 우리 조금만 더 어려운 표현들을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림 다시 볼게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젊은 남자가 하나 보일 거예요 그쵸 이 젊은 남자 자 이 남자를 봤을 때 이 남자가 20대인 것처럼 것처럼 보인다 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볼 거예요 자 20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20s 라는 표현이에요 20s 근데 20대인 것처럼 보인다 라는 표현으로 he looks like he is in his 20s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he looks like he is in his 20s 한 번 더 he 어 빠졌네 next가 he looks like he is in his 20s 그는 그의 20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자 우리 한번 연습으로 자 이 여자는 40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 여자니까 뭐라고 해야 돼? she 보이죠? 보인다 looks like 그녀는 she is in her 뭐요? 40대는 40s 라는 표현이 되겠죠 다시 한번 she looks like she is in her 40s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고급적인 네 그녀는 얼마처럼 나이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라고 했을 때 훨씬 더 풍부한 효과를 여러분들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은 나이 표현하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하나 한번 볼게요 또 하나 자 여자가 지금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 이 보시면 이 다리를 지금 꼬아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들 네 옛날에 여러분들 요즘에 그 유행하는 프로그램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그 뭐죠? 광수랑 나오는 지석질이랑 나오는 네 크로스 하시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네 크로스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게 다 꼬고 있는 거죠 크로스 그쵸? 그래서 꼬고 있다 뭔가 팔을 꼬고 있다든지 달을 꼬고 있다든지 할 때 크로스라는 말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여자가 지금 다리를 꼰 채로 책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여자가 다리를 꼰 채로 지금 앉아서 책을 보고 있어요 자 했을 때 she is reading books는 이렇게 했죠? she is reading a book 이렇게 했죠? she is reading a book인데 자 with her legs crossed 자 다시 한번 she is reading a book with her legs crossed 다시 때 발음이 t 발음 하셔야 됩니다 크로스드 크로스드보다는 크로스드 그러니까 더 편하겠죠?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한번 완성될 답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게 지금 주제예요 주제가 제일 먼저라고 말씀드렸죠? This is a picture of a bookstore I can see four people 하시다든지 I can see some people 상관없으십니다 I can see some people in this picture 이 사진에 몇 명의 사람들이 보여요 They are all sitting in chairs chairs나 아니면 여러분 sofas도 가능하겠죠? They are sitting in sofas and reading books 책들을 읽고 있어요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사진의 오른쪽에는 A man 어떤 남자? Wearing a blue shirt 자 그래서 지금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는 남자가 Looks like 이렇게 했던 표현이 뭐였어요? He is in his twenties 그는 그의 20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On the left A woman who had short curly brown hair 자 이거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러분들 형용사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으신데 여기 같은 경우 보시면 자 short 길이 모양 색깔 그 다음에 명사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길이 모양 색깔 명사 이 순서대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Who has short curly brown hair is sitting with her legs crossed 아까 기억나시죠? With her legs crossed Next to her 그 여자 옆에는 A book is placed 자 placed란 표현이 정말 좋은 표현인데 플레이스는 어디 어디? 놓여있다 On a round shaped table 그래서 뭔가 동그란 테이블 위에 네 지금 놓여있습니다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many books are displayed 진열되어 있습니다 좋은 표현이죠 And bookcases are filled with many books 이 표현 꼭 알아 두세요 네 꽉꽉꽉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bookcases are filled with many books And also Labels are attached 뭐예요? 붙어있다라는 거 Above bookshelves 그래서 책꽂인 위에들 많이 붙어있습니다 Overall it looks quiet And I like this picture because I love to read books at bookstores 그래서 나는 보통 책방 서점에 가서 읽는 것들을 좋아한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아까 했던 거 주제 있었죠 두 번째 사실 이건 주인공을 찾기는 좀 어렵긴 하겠지만 아무튼 주인공 같은 주인공 사람들 네 주인공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냐면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3번이죠 변두리 그 다음에 나번째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생각 그래서 느낌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읽어주시면 네 가지로 여러분이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지금 파트 네 튀었습니다 다시 한번 그림 볼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자 여기가 지금 북스토어였다는 거 사람들이 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남자 네 이 남자가 지금 reading a book을 하고 있는데 He looks like he's in his twenties 네 20대인 것처럼 보인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 여자는 뭐 40대로 보인다면 또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똑같은 얘기잖아 그쵸? She's reading a book with her legs crossed 다리를 꼰 채로 지금 책을 읽고 있습니다 뭐 이 가운데 있는 여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blonde hair를 가지고 있는 여자가 책을 읽고 있습니다 또 얘기해도 되긴 하겠지만 또 너무 사람들만 하면 너무 시간이 모자랄 것 같고요 뒤에 있는 책 같은 거 네 I can see 네 many books are bookshelves are filled with 네 filled with books라는 거 아까 했던 거 표현했죠 labels 그들이 지금 attached 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답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This is a picture of a bookstore I can see four people in this picture They are all sitting in chairs and reading books On the right side of the picture a man wearing a blue shirt looks like he is in his twenties On the left a woman who has short curly brown hair is sitting with her legs crossed Next to her a book is placed on a round shaped table In the background of the picture many books are displayed and bookcases are filled with many books Also labels are attached above 뭐 뭐 뭐 위에 above bookshelves Overall it looks quiet and I like this picture because I love to read books at bookstores they are crazy there there 자 다시 한번 우리 파트 2. 계속 그림은 많이 연습하셔야 되세요. 많이 연습하시니까 실내 사진이건 실외 사진이건 많이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요즘에 많이 나왔던 것도 실내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굳이 만약에 어려운 걸 따지자면 실외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실외가 좀 더 어렵긴 하지만 물론 뭐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여러분들 좀 다양한 그림들을 공부를 해보시려면 저희 또 수업시간에 오시면 또 여러가지 다양한 그림들을 또 공부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파트 2 제가 공부해봤고요. 저희 한번 파트 3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파트 3 특징 기억나세요? 파트 3가 뭐였냐면 준비시간이 전혀 없는, 전혀 없는 게 지금 파트 3였어요. 파트 3 여러분들이 잘 하시려면 순발력을 많이 키워서 말씀을 하셔야겠죠. 저희가 오늘 가져온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인 것, 굉장히 제너럴한 문제였는데 최근에 나왔던 문제라서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 지금 imagine that 이라고 나온 게 있어요. 이건 항상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imagine that British marketing 이 나라는 항상 바뀌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거 British marketing firm is doing a research in your country. 당신의 나라에서 research를 하기로 했다.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당신은 뭘 하기로? 네 참여하기로 했는데 뭘? Telephone interview about shopping for new clothes. 여러분 새로운 옷을 사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로 했대요. 자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한번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How often do you go shopping for new clothes? 여러분 얼만큼 쇼핑 자주 가십니까? 쇼핑 여자분들은 솔직히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죠. 오늘도 사고 내일도 사고 뭐 그 다음날도 살 수 있는 게 여자들인데 예를 들어 뭐 오늘은 머리핀, 내일은 뭐 귀걸이, 네 그 다음날에는 뭐 네일 polish, 뭐 뭐라도 여자분들 솔직히 쇼핑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 같은 경우가 솔직히 지금 new clothes라고 했단 말이죠. 딱 봤을 때 쇼핑이 주제가 지금 뭘로 한정이 되어 있냐면 아 옷 아까 말씀드렸죠. 요게 지금 주제예요. 여러분들의 눈은 항상 여기서 이 new clothes만 보시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자 How often do you go shopping for new clothes? 얼만큼 자주 가십니까? 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자 일주일에 한번 어떻게 하죠? Once a week. 자 일주일에 두 번. 네. twice a week. 일주일에 세 번. 네. three times. 네. 그래서 세 번째부터는 three times, four times, five times로 넘어가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나는 쇼핑을 갑니다. 그러면 이거 빼고 I go shopping for new clothes once a week, twice a week, three times a week. 네. 좀 돈이 많으신 분들은 당연히 three times a week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I usually란 말 해볼까요? 항상 가는 건 아니니까. I usually go shopping for new clothes once a week. 자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자 너는 얼만큼 쇼핑을 자주 갑니까? 라고 했었을 때 나는 보통 쇼핑을 갑니다. 자 I usually go shopping once a month. once a month. 한 달에 한 번 간다고 했네요. 자 I usually go shopping with my friends. 그냥 이것만 말하면 너무 짧으니까. 네. 이것도 더 추가적으로 나는 보통 누구랑 갑니다. 라고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볼게요. What are you planning? 너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니? To buy when you go shopping for clothes next time. 다음에. 다음에 쇼핑 갈 때 너는 무엇을 살 예정입니까? 사실 여자분들은 저랑 비슷하시겠지만 쇼핑을 가면 또 사고 싶고 또 사고 싶고 사도 사도 부족한 게 옷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엇을 살 예정이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다음번에 어떠한 옷을 살 계획이 있습니까? 딱 떠오르는 건 뭐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어 티셔츠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고요. jeans. 네. 바지는 항상 복수 취급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 멜빵 바지, 반바지, 긴 바지, 추리닝 바지, 정장 바지 다. 바지는 항상 복수 취급. S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티셔츠도 될 수 있겠고요. 아니면 여러분 원피스 같은 거 뭐라고 할까요? 원피스. 네. 원피스 하시면 절대 틀린 말이세요. 원피스가 아니라 a new dress. 네. dress 라고 말씀하는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네. 원피스. I want to buy a new 원피스라고 하시면 절대 틀린 표현이세요. 그래서 자. 한번 나는 이번에 원피스를 살 계획이야 라고 한번 말을 해볼게요. 자. I am. I am planning to buy. I am planning to buy. I am planning to buy. A new dress. Because I need to. 뭐예요? I need to give a presentation next week. 그건 제가 그냥 쓴 말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a dress를 사려면 왜 사는지를 더 넣으시면 좋겠죠. I am planning to buy a new dress. A dress. because I am. I have to attend a party. 나는 파티를 가야 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나는 dress가 필요해 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15초짜리 대답하는 게 지금 첫 번째 했던 거. 네. 문제가 있었고요. 이거 첫 번째. How often? 이거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문제가. 네. 지금 what are you planning to buy? 이게 지금 15초짜리 두 문제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30짜리 한번 볼게요. 자. 마지막 거 보시면.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자. 가장 중요한 거. you consider when buying clothes. 자. 요즘에 문제가. 물론 작년에 대해서 나왔던 것들 중에 하나인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무엇이 있니? 라고 했었을 때. 요런 게 항상 딸려 나와요. 옛날에는 많이 나왔던 것들이 프라이스였어요. 사실은. 네. 가격이 가장 만만한 것들인데. 요즘에는 가격이 많이 나오지 않고요. 다른 것들. 가격을 너무 많이 사람들이 이제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가 있으셔야 됩니다. 가격이 만약에 나온다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말이. 나는 학생이고 돈이 없고 거지이고. 네. 그래서 나는 학생이고 돈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프라이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신데. 오늘은 지금 프라이스가 아니니까. 딴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딴 거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comfort가 있고요. 그 다음에 quality. 이건 질이겠죠. 네. 이제 어떤 어떤 옷의 질. 브랜드 네임 하시면 이제 메이커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브랜드. 네. 알고 있는 브랜드 같은 거. 유명한 브랜드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개를 고를 때. 너한테는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합니까. 자. 여러분들한테 다 중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다 준비를 해봤어요. 첫 번째.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 would consider is comfort. 자. 이거를 쉽게 하실 거면. I think comfor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comfor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이렇게 짧게 끊으실 수도 있겠고요. 좀 더 길게 하실 거면.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 would consider is comfort. because the clothes makes me, if the clothes make me uncomfortable. 만약에 그 옷이 불편하다면. 이 프라이스가 써요. I wouldn't wear them. 나는 입지 않을 거야. 자. 그래서 comfortableness 같은 표현이 comfort 거든요. 그래서 편한 것이, 편안함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quality 한번 볼게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s quality. because I want to wear clothes for a long time. 이게 뭐예요? 오랫동안. 오랫동안 나는 입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옷의 질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에 브랜드 네임이 중요할까요? I believe brand nam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because it would be more reliable. 자. 유명한 브랜드를 사는 것이 조금 더 믿을만하다. 좀 더 신뢰가 간다. also famous brand name offers. 네. 유명한 브랜드들은 어떤 것들을 제공하냐면 better service and warranties. 조금 더 나은 혜택과 나은 보증, 보증서 같은 것들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물건 살 때 그 electron, electronic 같은 거 있죠? 그 전자제품 살 때도 뭔가 brand name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뭐 컴퓨터를 사던, 랩탑을 똑같은 거겠죠? 컴퓨터를 사던 아니면 뭐 셀폰을 사던 브랜드 네임 같은 거 솔직히 하나쯤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It will be more reliable. And they offer better services and warranties. 이런 단어들도 또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거를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개만 가지고 말씀을 30초 동안 하시면 너무 좋아요. 근데 30초 동안 대답하는 게 굉장히 힘드실 수가 있어요. 말이 또 빠르신 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대답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보세요. 자. 아까 맨 처음에 메일을 들어. 내가 볼 때는 comfort가 가장 중요해. I think the most important thing is comfort. 따라라라라 설명을 하시죠. 근데 시간이 한 10초가 남아. 그럼 여러분 넣으실 수 있는 표현이 The second most important thing is 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란 표현이 있어요. 자. comfort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The second most important thing is brand name because it will be more reliable. Also famous brand name offers a better service with warranties.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말하실 수 있다는 센스. 그것을 연결하는 게 어떤 거라고? The second most important thing is. 이렇게 이 문구도 외워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라는 거. 자. 파트 둘이 한번 공부해봤습니다. 자. 우리 파트 4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파트 4 특징 혹시 기억나세요? 파트 4는 어떤 표가 하나 나와요. 표가 나오고 이 표를 보는 시간이 몇 초? 30초죠. 30초가 되고 나서 여러분들이 여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듣고서 보셔야 되세요. 듣지 못하면 대답을 못 하시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를 한번 볼게요. 자. 표를 보시면 첫 번째 Itinerary라고 썼어요. Itinerary가 뭐예요? 네. 여행 스케줄. 네. 여행 일정표를 말합니다. 여행 일정표인데 누구를 위한 거냐면 Dr. Trey Brooks라는 사람의 컨퍼런스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시카고에서 왔고 어쩌고 어쩌고 무슨 시카고에서 가는 거고 네. 바이올리 디파트먼트에서 뭔가 하고 있는 그런 스케줄이네요. 자. 스케줄을 보시면 자. 5월 3일부터 5월 5일까지 3일 동안 지금 열리는 그런 세션들이에요. 자. 첫 번째 거 보시면 Departure and Arrival 자. 마지막 거 보시면 Departure and Arrival 어? 같네요. 네.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뭐 출발하고 도착하는 그런 스케줄이구나. 우리 둘째 날이 조금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둘째 날 한번 볼게요. 아. 이거 잘못 나왔네요. 12시. 9시간이 아니라 12시네요. 12시 PM입니다. 잘못 나왔어요. 자. 9 AM 했는데 9 AM에 어떤 어떤 스케줄이 있고요. 12시에 또 어떤 스케줄이 있고 3시에 또 어떤 스케줄이 있네요.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자. 7번이랑 8번 문제는 15초짜리이기 때문에 긴 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9번 문제 같은 경우는 30초짜리거든요. 그래서 긴 게 어떤 게 나올지 항상 예상을 하셔야 되세요. 예상. 아.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나오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예상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 30초짜리는요. 3개짜리가 많이 나오죠. 3개짜리. 그랬을 때 어. 3개가 나오니까 요게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은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어떤 호텔에서 머물 것이며 자. 내가 몇 시에 머물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너무 지저분하겠죠? 네. 한번 지워볼게요. 자. 내가 어디 호텔에서 머물며 그 다음에 몇 시가 네. 체킴 타임입니까? 라고 말했어요. 자. 보시면. 자. 어. 그 호텔 이름은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컴포트 호텔이라고 나와 있고 체킴 타임이 같이 붙어서 나와 있죠.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전치사들을 여러분이 잘 공부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호텔 앞에 들어가는 전치사는 뭐냐면 at이에요. 뭐라고요? at. 가장 좁은 장소. 어떠한 이름이 나왔을 땐 전치사 at이 붙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 체킴 타임은요. 시간 앞에 전치사 뭐가 붙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at이 붙어야 맞습니다. 그러면 너는. 너는. 네. 당신은 컴포트 호텔에서 머물게 될 것이고요. 체킴 타임은 4시 30분입니다. 라고 말하셔야겠죠. 자. 첫 번째. let me see. 시간을 끌 때 쓸 수 있는 좋은 문구입니다. 그냥 어. 라고 말씀 계시면 너무 바보 같으니까. let me see. you will be staying at comfort hotel. 아까 말씀 말씀드렸던 at comfort hotel. and the check-in time is at the check-in time is 4 30.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기는 전치사 at이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이거를 바꿔서 다른 말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자. well. well. you will stay at comfort hotel. and you can check-in. 자. at 4 30 p.m. 당신은 check-in 할 수가 있습니다. 4시 30분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말씀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let me see. 이랑 같은 표현이 well. 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what airline am I flying on? 내가 어떠한 airline을 사용하게 됩니까? 내가 어떠한 airline을 사용하게 되죠. 다시 보세요. 여기 보시면 airline이라고 써 있는 게 있나요? 자. 볼게요. express train. 어. departure arrival. departure arrival. 또 express train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금 비행기와 관련된 정보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랬을 때. what airline am I flying on? 내가 어떠한 airline을 사용하게 됩니까? 어. 이상하다. 내가 볼 땐 airline이 없는데. actually. 자. 여러분들이 no actually 할 수도 있겠고요. no actually. you'll not be flying on any airlines. 자. but you'll take on. 자. take라는 표현 알아주세요. 탄다라는 표현이겠죠. you'll take on express train number 30 departing from Philadelphia to Boston. 자.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네. 15초짜리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뒤에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자. also when you come back you'll use an express train number 45 from Boston to Philadelphia. 보시면 제가 아까 take라는 말 썼죠. 여기는 지금 use. 사용할 겁니다. 라는 동사를 제가 바꿔서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express train number 30 express train number 45 근데 보시면 관사 빼먹지 마시고요. on express train이 됩니다.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자. let me see. you will use on express train number 30 언제? on May 3rd. 전체에서 on이 되셔야 됩니다. 자. from Philadelphia to Boston. also you'll use on, you'll take an express train number 45 on May 5th 하시면 틀리죠. on May 5th. TH 발음 넣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on May 5th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저희 8번 문제가 되겠죠. 자. 우리 한번 9번 문제 볼게요. 제가 아까 이거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I'd like to know more details about the second day. 자. 둘째 날을 말하네요. 둘째 날. Can you tell me what sessions are planned? 어떠한 sessions들이 planned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 둘째 날 스케줄을 아까 이게 둘째 날이었어요. 오. 제가 예상이 맞았어요. 자. 이게 12시 아까 말씀드렸죠. 12시 잘못 나왔어요. 12시 12pm입니다. 자. 12시에 어떤 스케줄이 있냐면 볼게요. 첫 번째 12시에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네. 뭐죠? 네. 둘째에 어떤 스케줄이 있냐면 첫 번째 네트워킹 브렉퍼스트를 당신이 참여하게 될 거고요. 당신은 meet researchers. 네. new researchers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12시에는 lunch reception에 당신이 참여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comfort hotel restaurant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시 마지막으로는 discussion forum. 네. 뭔가 어떤 그런 그 뭐죠? 발표? 네. 컨퍼런스 같은 것들을 당신이 참여하실 건데 당신은 네. 그 new biologist를 어떻게 트레인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실 것입니다. 이걸 한번 문장으로 만들어 볼게요. Sure. Let me see. 아까 시간 끝에 쓸 수 있는 편이죠. First. You'll be attending. 당신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Attending. Network breakfast meeting at 9am. And then you'll have lunch at comfort hotel at noon. Finally you'll participate in discussion forum. You'll learn how to train new biologists. 네. 그래서 제가 보시면 동사를 다 바꿨어요. Attending. 네. You can have. You'll have. 그 다음에 you'll participate in. 이건 사실 이제 여러분들 중급반이나 저희 명품반 좀 더 잘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동사를 여러분들이 바꾸실 수 있으면 바꾸시면 훨씬 더 잘해 보이실 수가 있으시니까 이렇게 동사들을 바꿔주시고 네. 시간 앞에 전치사에 넣으신다는 거 다시 한번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자. You'll be attending. You'll be attending. A new network breakfast meeting. And you can. You can meet researchers at 9am. And then at 12pm. And then at noon. You can join lunch reception. And you will have lunch at comfort hotel restaurant. Finally. You can have. You will discuss. You will participate in discussion forum. And you can learn how to train new biologists. At 3pm.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설명하시면 지금 파트 4 다 하실 수가 있겠죠. 9번 문제 30초짜리들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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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하셔서 순발력 있게 여러분들 대답하시는 것들을 연습하시면 좋겠다는 거. 그래서 파트 4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자. 우리 파트 5 한번 해볼 건데요. 파트 5 특징 기억나세요? 파트 5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 전화기 모양만 달랑 하나 나온다는 거. 전화기 모양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어떻게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필기가 가능한 시험인가요? 네. 전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필기가 불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실 점들이 있어요. 첫 번째. 누가 전화했지? 네. 나한테 왜 전화했지? 자. 난 누구이지? 난 어떤 사람을 대답을 해야 되지? 마지막으로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되지?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잘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메시지 세워볼 건데요. 제가 메시지를 한번 읽어드릴 동안 여러분들은 그림이 어떤 거냐면 당연히 이 전화기 모양 이 하나밖에 안 보이겠죠? 전화기 모양을 보시면서 한번 제 메시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누가 전화했는지 난 누구인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자, 메시지. Hello, this is Jake Gordon, the general manager of an amusement park. I'd like to discuss the summer advertising campaign since you are the head of marketing. As you know, we just built two water rides and the water rafting, the river rafting.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to let visitors come to park and know about the new rides? If they know about the rides, they will come to our amusement park. It's almost summertime and it's the best weather to enjoy the water rides. We have an opportunity to attract a lot of visitors if they know about the new water rides. Call me back with your ideas. 네, 다시 한번 우리 메시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였냐면 Jake Gordon. 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은데 물론 많이 힘드시겠죠. 네, 일단 Jake Gordon 이런 사람이 전화를 했어요. The general manager of an amusement park. 자, 이 사람이 뭘 디스크 사고 싶었냐면 지금 Summer Advertising 캠페인에 관련된 것을 지금 제가 디스크 사고 싶은데 여러분들, 우리 지난달에 제가 이거 예상적중 했을 때 기억나시죠? 이런 문제 한번 풀었었는데 이렇게 경험자로서 푸시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면 네가 어떤 경험자가 아니라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자, Since you are the head of marketing. 네, 네가 마케팅의 짱이니까 네가 좀 도와줘. As you know, we just built 방금 만들었대요. Two water rides. 여러분, ride의 뜻이 뭐냐면 탈 것이에요. 탈 것. 그래서 여러분, amusement park 하니까 당연히 놀이동산이겠죠. 이 놀이동산에 탈 것인데 이 물로서 이제 물놀이기구겠죠. 놀이기구를 지금 최근에 만들었대요. 근데 water rafting 하는 거 네, we were rafting. And what do you think is the best way? 가장 좋은 방법. Let visitors come to the park. 자, 우리 공원으로 우리 그 amusement park으로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And know about new rides. 그래서 이 새로운 물건, 새로운 그 water ride가 생긴 것을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알릴까요? 우리 지난달에 공부했던 게 뭐였냐면 restaurant를 좀 더 사람들한테 프로모팅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새로운 지금 water ride가 생겼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알릴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새로운 놀이기구대에서는 안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 네, amusement park으로 올 거야. 이제 거의 summertime이고 이제는 완전 좋은 날씨이겠죠. 그래서 water ride를 즐길 수 있는 완전 좋은 날씨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사람들한테 더 어떻게 attract 하고 싶어요. attract. 사람들을 어떻게 좀 더 끌고 싶어요. 네, 지난달하고 사실 좀 맥락이 비슷한 그런 내용이긴 한데 이번에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 푸시는 방법들을 한번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경험자라든지 어떤 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 뭐죠? advertising을 좀 더 프로모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볼게요. 자, 답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답변 보시기 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죠. 답변을 말씀하실 때 다섯 가지 스텝 안녕, 누구누구? 나 누구누구야. 네, 아, 나 당신이 메시지 주셨는데 아, 어땠어땠 됐다면서 아, 어떻게 뭐 미안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불평, 불만 인 문제만 가능한 건데 여기는 지금 포함되지 않아서 저기는 뺄 거예요. 자, 파트 아, 네, 스텝 4 해결책 되실 때 one thing that I can suggest one thing that I can suggest 내가 suggest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는 너 혹시 더 얘기하고 싶으면 전화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 스텝을 잘 하시면 여긴 네 가지 스텝이겠죠 네 가지 스텝을 잘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대답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 답변을 한번 볼게요. 자, hello Jake Aggressively 저돌적으로 광고를 하자 advertising Also, we can hire some famous celebrities 유명한, 네, 유명인들을 고용을 해서 우리 amusement park를 조금 더 활성시키자 좀 광고를 하자 자, 이것뿐만 아니라 나는 더 아이디어가 많아 라고 저희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Besides these, I had more ideas. So, if you want to talk more about this, please call me back.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 첫 번째 광고를 적극적으로 하자. 두 번째 우리 유명한 인들을 좀 섭외해서 네, 유명인들을 좀 하자. 이거를 여러분 두 개 다 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이 둘 중에 하나만 하셔도 여러분 충분히 점수 잘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60초를 잘 채운다는 느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 파트 5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준비 시간이 30초고 대답하는 시간이 60초이기 때문에 이 60초를 여러분들이 훨씬 더 지혜롭게 잘 말씀하시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텝이 이 다섯 가지, 이 네 가지 스텝을 잘 이용하셨을 때 60초를 훨씬 더 여러분들 잘 활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Hello부터 볼게요. 시작! Hello, Jake. This is Gina, the head of marketing department. I got your message saying that you want to promote our new rise in the amusement park. Well, one thing that I can suggest is how about advertising aggressively through online websites and local newspapers. Also, we can hire famous celebrities to promote our amusement park with new rides. Besides these, I have more ideas. So, if you want to talk more about this, please call me back. Bye.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대답하기 좋으실 것 같아요. 파트 5 같은 경우는 저랑 또 수업 시간에 오시면 훨씬 더 많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차근 대답하시는 것들을 연습하실 거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마지막 문제. 벌써 마지막 문제. 네, 힘드셨겠지만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파트 6 우리 뭔지 기억나세요? 이 파트 6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Express an Opinion. 그래서 여러분들이 1분 동안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서론, 본론,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60초. 와, 1분 동안 여러분들 설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힘을 내셔서 동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볼게요. 이것도 지난주에 나왔던 문제, 저희 기출문제였었습니다. 기출문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공부 좀 하시라고 가지고 왔었어요. 자, public school teachers. 이게 뭐야, 여러분들? 현지 지금 있는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should have part-time jobs. 응? 알바? 네,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 besides teaching. 어, 가르치는 것 이외에 그 이외의 것들의 알바들. 네, 더 다른 part-time job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do you agree or disagree? 자, 문제가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일단은 prefer라고 하시는 선호형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네, 동의, 찬반. 네, 찬반에서 agree or disagree. 너는 동의하니, 반대하니? 이라는 문제인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이 만약에 아르바이트, 그 가르치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일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많이 피곤하고 지치고 그러겠죠. 자, 대답들을 한번 해볼 건데 일단 사람들이 지칠 거다. 피곤할 거다. 그럼 아이들한테 가는 집중력이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안 좋다. 라고 여러분들 말씀하셔야겠죠. 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두괄식. 첫 번째, 나는 agree 아니면 disagree 네, 이거를 먼저 말씀을 해주셔야 되세요. 나는 동의합니다, 반대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I disagree 아니면 I don't think public school teachers should have part-time jobs. 자, 이거 표현 알아주세요. There are some reasons for this.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but the main reason is 그 중에 한 개는 이미 선생님들은 훨씬 더 할 일이 많아요. 이미 많아요, 그쵸? Public teachers are responsible. 이런 표현이 좋겠죠. 책임감이 있어야 되고 To teach and take care 네, take care of our students. 우리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돌봐야 할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만약에 선생님들이 이런 아르바이트 같은 더 추가적인 일이 있다면 Maybe 아직 확실한 건 아니죠. 안 그러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They may be tired. 네, 피곤하거나 네, 지칠 거예요. 그쵸? Exhaust. 막 힘이 빠지는 거겠죠. To teach and their attention. And their attention to work may be interrupted. 네, 그들의 일하는 노동들이 방해를 받을 것입니다. Due to part-time jobs. 이런 알바들을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훨씬 더 방해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잘 듣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할 말이 없으면 뭘 넣어야 돼? For example, For example I have a friend who is a public school teacher. 저는 친구가 있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명이 있어요. She has so much work at her school. 이미 그녀의 학교에는 많은 일이 있어요. 아까 했던 말 뭐예요? 반복 네, 반복을 한 번 더 해주시면서 But if she has extra part-time job 만약에 그 extra part-time job이 있다면 If she has an extra part-time job She wouldn't concentrate on her job properly. 그녀의 직업을 그녀의 그 원래 직업을 제대로 집중을 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Concentrate on 이런 표현 알아주셔야겠죠? 그래서 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나는 public school teacher들은 Should not 보이시죠? 네, have part-time jobs. 그래서 나는 선생님들이 네, part-time job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60초 저희 준비시간 15초예요. 굉장히 긴 네, 힘든 파트죠. 파트 6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중국반들도 많이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 저희의 이제 저희 수업 시간에 오시면 저희 이제 기출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기가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또 많은 더 다른 팁들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오늘 파트 1부터 파트 6까지 한번 쭉 공부를 해봤는데 사실 영어 공부 힘들어요. 그렇죠? 힘들죠. 하루 동안 뭐 해서 느는 것도 아니고 제 수업을 들었다고 해서 확 느는 건 아니시겠지만 저랑 스텝 바이 스텝으로 조금씩 공부를 하신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난달 거 한번 복습 다시 한번 해보시고 이번 달 거 공부하시면서 이번 달 또 파이팅 하시고 시험 잘 보시고 네, 혹시 종로에 오셔서 또 저랑 같이 공부하시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결과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한번 또 저를 찾아주시고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시 또 다음 달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see you later. Bye!